네,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들의 카드가 있습니다. 총 6장의 카드가 있고요. 뒷면은 다 흰색입니다. 제가 여기다 놓고 카드를 간단하게 섞겠습니다. 네, 정말 간단하죠? 카드를 간단하게 섞고요. 자, 제가 카드를 한 장씩 보여드릴 건데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왔을 때 스톱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네, 이 모양을 고르셨습니다. 자, 나머지 모양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잘 내려놨습니다. 자,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섞었습니다. 저는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마술로구가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카드 한 장을 아까 뽑으신 카드를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서 맞춰볼 겁니다. 제가 고른 카드가 여기 있는데요. 이 카드를 제가 이곳에 잘 끼워넣습니다. 혹시 고르신 카드는요? 동그라미 모양인가요? 아니요. 동그라미 모양인가요? 동그라미 모양인가요? 네, 아니에요. 어... 네, 죄송합니다.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모양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혹시 무슨 모양을 뽑으셨어요? 별 모양이요. 아, 별 모양이요? 혹시 뽑으신 카드가 이 모양인가요? 네, 맞아요. 네. 여기까지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